히힛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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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와 깨어라 됐다 아 카로는 아까 한 입을 또 재밌어 하네 오늘 한 챔피언은 시바나 일반 게임상 탱커인데 여기서 약간 AP로 해야 되는거 야 이거 싸우지 마라 이거 왜 싸우는거야 이건 컨셉이 있네 상대방이나 우리팀에 컨셉이 있네 개싸움이네 개싸움 신발 따위는 안산다 이렇게 AP 개수가 2스킬이나 대부분 다 2스킬 Q 빼고 다 이렇게 있더라고 AP 개수가 그래서 오늘은 시바나를 AP로만 해볼거야 가뎀으로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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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좀 아닌것 같은데 미쳤네 얘 뭐지 아 그렇지 있어 아 이들 받고 아 아 아깝다 지금 망하고 있진 않네 5분도 안되는데 8킬 7킬 멋이 들어왔지 저번에도 얘기했지 죽은게 끝이 아니라고 시바나는 W키면 이 속도 빨라지는거 아니고 이 속도 빨라지는 이런게 딸피해 이런거 당하면 안돼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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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상대 조합보면 탱커가 셋 넷이지 딜러 없고 오히려 우리는 탱커가 여기 하나 완전 정반대지 이러면 초반에 우리가 유리하고 초반 지내가 되는거 또 중요한거는 우리 유일한 탱커가 너무 던진다 너무 던진다 너무 던져 오케이 오케이 힐 힐각이 보이더라 힐각이 보이더라 아이씨 이거 얘는 죽이면 어시 들어간다 진쿵 어시 들어왔지 하나 더 맞춰 맞춰 아 아 아 깨비 아 그 다음템 뭐가냐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 가자 어허어허어 자 쟤 너무 피하는데 10원을 내가 템프를 안갔지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구치고 잠깐만 아 야 이거 아프지 않은데 아 이거 준석이 롤은 롤인데 비슷한거 어 태풍보다 눌렸는데 한탄을 이겼다 야 야 한탄이 이겼다 오케이 들어간다 받아봤지 내가 죽었지만 봐봐 한탄이 이겼잖아 내가 죽었지만 봐봐 이겼지 내가 죽었지만 봐봐 이겼지 어허어 이거 물리면 안된다고 여궁마라니 아 나 진짜 아씨 아 나 진짜 어허어 야 어시 다 들어왔다 야 어시 다 들어왔다 왜? 왜? 왜 써? 아 끔찍 많이 하네 이따 간다 간다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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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아 이건 졌다 아 이건 졌다 어허어 안 되겠다 탐페 라이즈만 좀 끊자 아 이건 졌다 어허어 어떻게 하지? lasted 그 돈 좀만 기다리자 50억만 얘네들이 공부를 하나 숙제를 하나 아니면 포퍼를 하나 대부분 엄마들 집값은 맞아 포퍼를 하지 나 살려줘 나 살려줘 하나 끊었다 하나 끊었다 하나 끊었지 이겼다 얘들아 다은아 대놓고 하면 안돼 대놓고 하면 안좋게 생각하셔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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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